바닐라 왕국의 정통성 걱정 마십시오 클로티드 크림 쿠키는 우리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오래전에 갈라진 두 계층을 통합시키고 공화국의 평화를 불러온 것도 바로 클로티드 크림 쿠키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 원로들이 선택한 집정관이니 믿고 맡겨보도록 하지요 으악! 커다란 강아지가 있다! 강아지라고? 이 녀석은 늑대야! 널 보고 짖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한데 뭔가 위험한 걸 숨기고 있는 거냐? 당장 정체를 밝혀라! 젤리? 위험해! 저렇게 단솔탕 덩어리를 늑대한테 주면! 아주 잘 먹네? 다크 카카오 쿠키! 이제 곧 연회가 시작될 거야 알겠다 출발하도록 하지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크림 늑대 기동대들이여! 대여를 마치고 늑대들을 줄 세워라! 다크 카카오 왕국의 자랑스러운 깃발을 앞에 내걸어라! 위풍당당한 전사의 발걸음으로 성을 향해 진격하자! 먼저 저의 결정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저는 소울잼을 빌려주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어? 진짜로? 그래서 소울잼의 힘을 나누기로 했어 울리베리 쿠키님까지 이봐! 와일드베리맛 쿠키! 괜찮은 거 맞아? 따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소울잼의 힘을 나누는데 동의하도록 하겠다! 전화는 역시 다르셔! 저 크고 넓은 마음 누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? 열기구를 탔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날 수 있구나! 칭! 겨우 이런 것에 설레하기는! 하하! 저것 봐! 바닐라 왕국이 엄청 조그맣게 보인다! 우와! 뭘 그렇게 봐! 그 커다란 왕국이 저 정도로 보이다니 신기하긴 하잖아! thatís surprises! 루wire 엣 루wire 엣 루wire 펴 왕국이 엣 오케이 내가 엣 루иля